아마 죽도록 싸우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싸우면 싸울수록 꽃갱이 장사는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꽃갱이 장사들은. 청바지 장사는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들 애널리스트 여러분들 센터장이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미래세 정권 리서치 센터장에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승장은 빅테크가 주도할 것이고 그러나 엔비디아에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들 의존하지 마시고 브로도컴 tsmc 퀄컴 arm을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꽃갱이 장사 함께 돈을 계속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리서치 연구일을 계속해온 사람들은 이런 신문 같은 데서 정보를 보더라 정보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분리된 정보들이 연결돼 가지고 콘텐츠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치 pt 오픈 ai 사이 채치 pt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라마 메타의 라마가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그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통해 가지고 미래세 리서치 센터장의 이야기까지 그대로 여러분 연결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 주식이라는 것은 계속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게 이제 ai 타임스입니다. 아주 좋은 신문입니다. ai와 관련해서 기회를 많이 선점하고 내용도 아주 탄탄한 그런 신문사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좋은 신문사가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영어 신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ai 타임스에서 드디어 빅테크의 애플과 엔비디아도 오픈 ai 사이의 투자 대일에 합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단히 중요한 결정인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애플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밝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픈 ai 사와 메타가 사용자 수로 충돌하고 있다. 빡 터지게 싸우겠죠 두 회사가.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짓고 계속해서 자사 이름들 ai 모델을 더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꽃갱이 장사들은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발 좀 투자 좀 하게 해 주세요. 애플도 돈을 다발 싸들고 찾아간 곳이 바로 오픈 ai 사. 오픈 ai 사가 이제 다시 또 투자 자금 모인 겁니다. 월스트리트 전일이 애플과 엔비디아가 지금 오픈 ai 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애플은 그동안 웬만하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안 해온 기업인데 오픈 ai에 투자할 정도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오픈 ai나 메타와 같은 회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생수명 ai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걸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것은 이 빅테크의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냄새를 맡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애플이 이례적으로 스타트업에 이런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꼭갱이 사업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부터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라고 한국의 SK하이닉스나 이런 삼성전자만 관심 갖지 말고 요즘에는 해외펀드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회사들이 지금 돈을 어디 투자하고 있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과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ai 레이스의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오픈 ai사와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애플도 스마트폰 신 모델의 ai 기능을 탑재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렇게 이러면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표면적인 그런 뉴스 밑에 있는 의미를 발굴해내야 되고 그 의미가 자신과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국내 정치가 아수라장에도 관계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미친듯이 질주하니까 보시게 되면 애플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제조 파트너에게 그동안 투자한 적은 있지만 스타트업에는 보통 투자를 하지 않는데 이번 투자 움직임은 이례적이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오픈 ai사의 존재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성행 ai 시장에서 오픈 ai사가 선도적인 그런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다 정보를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이런 통찰력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픈 ai사는 지난해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를 투자한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외부 자금 조달을 지금 추진 중인데 이번 외부 자금 조달에서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는 것도 전해졌다. 엄청난 거죠. 1000억 달러 이상을 시장 가치를 1000억 달러를 가정하고 그게 지분 얼마를 얻는 대신에 돈을 그러니까 ms는 돈을 많이 번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 투자자금 할 때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낮았을 테니까 우리가 항상 시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세상에 이렇게 미친 듯이 여러분들 질주할 때 우리는 어디서 기회를 잡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요즘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서학 개미들이 그렇지만 서학 개미들이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테슬라나 아마존 닷컴 같은 주식은 생계에 지장이 있으면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위급상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팔아서 안 되는 주식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미국의 수만 개의 상장기업 회사 가운데서도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회사들은 특별한 회사들인 겁니다. 이 회사들은 제가 그동안 지켜보게 되면 이거는 대를 이어서 물려줘야 될 주식인 겁니다. 그건 강남아파트만 여러분 물려줄 게 아니고 대를 이어서 물려줄 주식이 여기 있는 주식들인 겁니다. 왼쪽 주식들은 그냥 왼쪽 주식들은 눈 딱 감고 한 번 사면 그냥 죽고 나서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될 주식이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주식들인 겁니다. 그거를 좀 수학개미들이 판다는 이야기가 들려가 제가 놀래 가지고 뭡니까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대가들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세 리서치 센터장 박희찬 씨 같으면 미래의 세 지름 가장 큰 회사가 안 하니까 센터장 하니까 취입이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이야기한 우상향 간다. 금리 인하되게 되면 대형기술주는 또 한 번 뛴다. 그때는 못 사는 겁니다. 아까워 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딱 그냥 잘라서 이야기하면 왼쪽 주식들은 한 30년 이상 갖고 있겠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뭡니까 그다음에 좀 떨어지면 한 주 사고 좀 떨어지면 두 주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주 두 주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주식들인 거죠. 그런데 매그니피센터 7을 팔아치우는 국내 투자자가 있다니까 제가 오늘 잔소리를 좀 하는 겁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자기야 지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오픈 AI 사이 세컨드 라운드의 그런 자금 모집에 이렇게 뛰어들어가 가지고 천억불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인정하고 수십억불 이런 투입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성형 AI라는 것이 계속 시장에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럼 생성형 AI라는 것이 그냥 확장되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I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보면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반도체 주식이 뜰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오픈 AI사 채치pt 주간 활성 사용자 2억 명 1년 사이 100% 성장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채치pt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채치pt의 주간 활성 사용자가 2억 명을 돌파했고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고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92%가 오픈 AI 제품을 사용하고 샘 울트만 CEO는 사람들이 우리의 도구를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처럼 되는 겁니다. 공기와 물처럼. 이는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일상적인 업무 지원부터 어려운 문제 해결 창의성 발행과의 다양한 영역에 도움을 주고 있다.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질세라 메타 저크버가 운영한 메타는 또 맞불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라마는 월 4억 명이 사용한다. 메타 AI가 최소 4억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와 4천만 명의 일일 활성 사용자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여기는 또 유리한 게 있죠. 메타는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렇게 하니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 자기들이 만든 AI 모델을 탑재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출시된 지 1년도 안 된 서비스가 4억 명을 확보한 겁니다. 전 세계 22개국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 앱 등의 서비스 중인데 저크버그는 올 말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어시스턴트가 될 것이다. 메타 AI는 라마 모델 기반으로 구동된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데 대응해가지고 구글의 서치에 대응해가지고 샘 울트만 오픈 AI 사이 CEO가 서치챗을 지금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엑서 구 트위터를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서치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들면 여러분 사시겠냐고 엑서 스마트폰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을 제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검색 시장이 많이 바뀔 것 같기 때문에 검색 시장이 많이 바뀔 것 같기 때문에 구글에 투자할 기회가 있으면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보시면 이제 라마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확대를 해가지고 라마 3보트는 아마존 웹서비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 등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공급의 수익을 배분받는 그런 모델을 개시를 하는 모양이죠.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오픈 AI 사이 챗GPT, 엔스로픽 사이 클로우드, 퍼플렉스티 AI 사이 퍼플렉스티, 구글의 제미나이 저는 퍼플렉스티를 자주 씁니다. 퍼플렉스티가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나 챗GPT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미니는 조금 약간 밋밋하고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 꽃갱이 회사의 대표주자가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꽃갱이 회사 한 달 주가죠. 아주 좋은 시점은 90불량도까지, 99불량도까지 떨어졌을 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죠. 또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동업체가 AMD 200불까지 올라갔다가 130불 이하로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런 데 자신이 없으면 이걸 다 모은 반도체 섹터의 미국의 대표 반도체, 반액, 반액 이런 꽃갱이 회사들이죠. 꽃갱이 회사들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한국의 삼성전자는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특정 반도체는 특정 회사에 그냥 투자하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오늘 시사 주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반도체의 세 지평을 열다. AI 모델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지 않습니까?